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밥을 먹는 남자 브라더 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불닭 까르보나라 칼바소시지 스팸 자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맵다 제가 매운걸 잘 못먹어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말고 막 퀵불닭 그런것도 막 그냥 잘드시잖아요 아우 저는 이것도 매운데요 우와 자 이번엔 칼바소시지 칼바소시지를 한번도 안먹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뭔 맛인지 참 궁금하네요 그 맛이네요 편의점에 가면 핫바 있잖아요 후랑크 딱 그 맛이에요 스팸더 한번 먹어볼까 스팸을 에어프라이로 조리를 해봤거든요 원래 가정에서 스팸 먹을때 이렇게 짧게 썰어가지고 굽잖아요 근데 그건 약간 짭짤하고 한데 이렇게 에어프라이로 하니까 약간 짭짤한 맛이 좀 덜하네 이게 더 좋은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새콤달콤달콤 한 번 먹어볼게요 한 번 이것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덜 맵게 먹을 수 있냐 와 스팸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짜지도 않고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거 옛날에는 불닭볶음면 처음에 컵으로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2개 정도는 먹었었는데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맵다 아 그때는 진짜 맛있었는데 암들로 가네 근데 이 조합은 확실히 맛이 없을 리가 없네 약간 제 입맛에는 매콤하거든요 매콤한 거를 이것들이 약간 기름기 있는 것들이 딱 잡아줘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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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 거 너무 맛있다. 아...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아 매워 아 난 진짜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유 매운걸 못먹겠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맞다 그리고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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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씩만 해주세요 안녕